시골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한그릇 드시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르무이센입니다 오늘 노르무이센이 지금 영덕 쪽으로 외출을 잠깐 하고 있는데요 영덕 34번 국도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지품 가기 전에 이 용주 용추 폭포라고 요게 조그마한 휴게소가 있답니다 옛날에는 이곳이 상당히 많이 붐빛던 휴게소 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한산하고 이런 곳이 됐는데요 주변 풍경도 상당히 좋은데요 용추 폭포 있는 전경이네요 노르무이센이 360도로 한 바퀴 돌아볼까요 지금 이곳이 34번 국도고요 이게 안동에서 영덕까지 이어지는 국도죠 지금 이렇게 빼면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곳에 짬뽕을 잘한다고 해서 노르무이센이 한번 들어가서 맛을 보고 가려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서 맛을 보도록 해볼까요 현관이 여기 차량 주차할 때도 널찍하고요 아주 좋네요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골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한그릇 드시고 하는데요 아주 산골에 해물 짬뽕집인데 지금 이곳이 용추 폭포 평상시의 모습이네요 지금 이곳에서 바로 나가서 자축으로 가면 이 폭포가 있답니다 자 짬뽕이 나왔는데요 해물 짬뽕인데 이게 전복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저는 꼭대기로 주문을 했는데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할까요 아 푸짐하네요 아주 해물 맛이에요 상쿨에서 해물 짬뽕을 먹는 맛이 또 색다른 맛입니다 잘 먹었거든요 자 모르 σť을 conductive로 보겠습니다 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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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짬뽕 한 그릇이나 짜장이나 이런 거 한 그릇 사시고 나면 덤으로 풍경까지도 배불러게 담아갈 수 있는 곳이 이곳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보니까 창문넘으로 50천 상류지역에 이렇게 눈안에 들어오네요. 아주 눈욕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네요. 아주 풍경도 상당히 좋아요. 아주 풍경도 상당히 좋아요 산이. 어차피 소나기가 많이 온 관계로 물은 좀 탁한데요. 이곳이 물이 상당히 깨끗한 곳이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드셨나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드셨나요. 어때요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그래요. 요즘에 여기 맛있다고. 그래요. 이곳에 자주 오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네 자주 오십니까. 사십니까. 우리 어르신은 어디에 사십니까. 원전. 원전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원전이냐고. 그래도. 월전이 아니고 원전. 나 월전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게요. 그러시구나.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에 자주 오셔서 이렇게 단골 드시고 있는 곳 같습니다. 아주 깊은 산골에 또 34번 국도변에 이렇게 해물 짬뽕집이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지나가시다가 한번 들려있어서 짬뽕맛도 보시고. 또 눈도 충분히 힐링하시고. 하면 참 좋겠네요. 요 가격대는. 여기가 지금 산골에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한만께도 수송하는데. 조금. 또. 거리도. 노르모이센이. 34번 국도변 산골. 아주 요. 산골인데. 척척. 다 돌아봐도 다 산이랍니다. 이곳에서 해물 짬뽕을. 한그릇 근하하게 묶고. 지금 출발을 하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